안녕하세요. 대성상의 초브리언니입니다. 초브리언니는 오늘도 새로운 경험을 위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달려! 얼음입니다. 얼음. 몸이 얼음됐어요. 패러글라이딩을 초브리에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어요. 강사님이 뒤에서 안전하게 잘 잡아주고 계셔서요. 한 30초 정도 지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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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브리언니는 파이팅 넘치게 살아 보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